클리포트 인자라는 거 스승님이 썼을 땐 굉장해 보였는데 말이죠. 막상 그런 힘을 얻고 보니 스승님은 원래 강한 분이셨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더라니까요. 너무 늦진 않았죠? 잠깐 뛰어들어야겠네요. 어떻게든 해보죠. 진정하세요. 실례합니다. 어이쿠. 여기서는 제가 힘 좀 써보겠습니다. 어설퍼도 이해해주세요. 고생했습니다. 푹 쉬세요. 여기서는 제가 힘 좀 써보겠습니다. 아까웠어요. 여기서는 제가 힘 좀 써보겠습니다. 어이쿠. 뮤비. 고생 1989. 갈색. 감사합니다.